위하여! 돌려먹지 마 그냥 마셔. 아니 아니야. 근데 오늘 권양주 피디님이 안 오시는 거죠? 원래 회식에 안 와. 워라벨 요정이라서 당지가 아니면 칼태.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. 아, 알 수구나? 진작 얘기하지. 사장님! 여기 사이다 하나 주세요. 사이다 괜찮지? 네, 감사합니다. 몰라. 알 수가 없어. 어, 어머나. 웃어주지 마. 웃긴데요? 알 수가 있었어. 없지 않아. 계속 한단 말이야. 우리 부서에서 술 못 먹는 사람도 하나쯤 있고 그래야지. 아, 나 처음 봐. 우리 부서에 알 수가 없다니.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. 그걸 그걸 그렇게 따르면. 아이고. 아이고. 준영 씨. 나한테 불만 있어? 아뇨. 그게 아니라.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. 선수 입장. 아, 그래. 이걸로. 그렇지. 오. 잔 기우는 거 봐. 응. 오오오오. 이야, 잘 따르네. 2대 8 비율. 황금 비율 따라드렸습니다. 이야, 마음씨 맥주 좀 따를 줄 아네. 짠할까? 짠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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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. 아하. 난 맥주 최PD보다 빨리 마신 사람 처음 봐요. 제가 원래 선수촌에서부터 유명했습니다. 맥주 빨리 마시기로. 왜? 그 체력 반전됐을 때도 맥주 한 캔 딱 주시면 바로 체력이 팍 올라와가지고 발딱 일어나고 했습니다. 대단하네. 오피디, 오피디님 나를 한 자만 더 하자. 한 자만, 한 자만 하자. 예. 야, 숙분이 멀리 있었네. 진짜 감정이다. 잘 뽑았어, 잘 뽑았어. 부진영 씨. 회식 재미없지? 네. 요. 재미있습니다. 솔직하네. 솔직해요. 아, 그래. 어? 준영 씨 술 못 마신다며?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. 괜찮아. 그럼 더 마셔. 괜찮습니다. 이거. 싫어요? 왜... 응? 괜찮지가 않구나. 괜찮아, 괜찮아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씨였어, 해. 한 잔 자고 일어나면 또 멀쩡해져가지고 이렇게 는냐. 안 자, 안 자, 안 자. 짠 할까요? 짠! 예, 짠. 주영 씨, 주영 씨. 그럼 한 잔만 드시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진짜, 이거 뭐야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그만. 아 방금쌓 달아요 달아 오늘 큰일 났습니다 어떡해요 이번 신입은 아주 그 장래가 극가 극이네 아 근데 너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어? 제가? 야 야 그게 어떻게 야 마음씨가 어떻게 해 야 야 어 가방만 챙겨주세요 되네 아니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아니 어떡하려고 괜찮았어요? 어떻게 좀 든든하네 든든해 잘 뽑았어 잘 뽑았어 다리 다리 조심조심 혼자 괜찮겠어?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사랑 나라사랑 동기사랑 나라사랑 그게 아니라 너 진짜 괜찮겠냐고 아잇 아잇 감사합니다 하잇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 저 그래 가 가 어 이게 맞나? 아휴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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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하 하 언니 저 멋쟁이 오빠야 누구야? 남자친구? 아니 같은 팀 동기 동기? 하 동기 잘생긴 무엇 이 기럭지 무엇 내일 아침은 북엇국이다 좋아? 아휴, 걸졌어. 여기 도대체 어디야? 누구냐, 넌? 저는... 근데 누구세요? 여긴 어디지? 뭐야, 이거? 내 얘기 어떻게 들어왔어, 어? 저도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. 낯설이야, 이 자식아! 왜 그러세요? 이 자식이 와, 이 자식! 멀쩡해, 이 자식이! 이 자식! 나 경찰 부를 테니까 경찰을 보면 얘기하자고, 어? 여보! 모두가 잠든 새벽에 어떻게 벌써 왔어? 아니, 내가 빨리 왔으니까 다행이지. 내가 도둑 잡았다니까! 아, 도둑 아니라니깐요? 아니, 이게 뭘 하냐, 인마! 기다려있어! 아, 두 분이 여기 계셨으면 알겠네요. 제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겁니까? 아, 그게... 그러니까... 사실... 사실 관계를... 사실 관계를... 전혀 모르겠네?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그러셨을까? 이것 봐! 야, 이 자식아! 야, 이 자식아! 뭐야, 이 자식아! 아빠! 변태야! 또라이야! 아니, 둘 다 안 가! 이 자식아! 이 자식아! 이 자식아! 오빠! 오빠! 야, 빨리! 아빠, 이러면 오빠 더 할까!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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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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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석한 mulher! 비틀고 소란한 발걸음 사이 초라하게 전무는 말 자그마한 한숨조차도 윤란히 버거운 그런 날들이 있지 I know, I know 걱정하지 말고 가볍게 웃어봐 밝은 햇살처럼 너의 내리로 힘내요 준영씨 거의 다 왔어요 여기 6교만 지나서 저기 바로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그건 나도 알아요 아는데 힘든거지 자 계단을 오를 때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서 배에 힘을 빼면 더 편해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파이팅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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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내가 들게요 천천히 와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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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 아우 아우 이렇게 한강에 노을 짓는 거 보면서 퇴근하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오늘 소원 하나에 이렸네요 소원 한 번 참 소박하네 제 귀 모양 신기하죠? 네? 네 유도나 레슬링 선수들한테는 흔해요 귀 대고 눌리는 게 일상이라 귀가 혈관이 약해서 금방 부풀어 오르거든요 훈장 같은 거네요 네? 열심히 훈련했던 훈장 음, 그렇네요 저도 훈장 있어요 대학교 졸업장, 외국어 점수 각종 자격증들 근데 이 팀에 오고부터 그런 훈장들이 쓸모없는 직업도 하는 것 같아서 기운이 빠지네요 음... 지금 당장 해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곧 준영 씨 훈장도 막 빛을 바라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힘내라고요? 네 운마음 씨는 열심히, 힘내 이런 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음, 맞아요 근데 전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힘내라, 열심히 해라 들을수록 오히려 힘 빠져요 이미 열심히 힘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힘내라고? 얼마나 더, 뭐라 어떡해 이런 삐딱한 마음이 들거든요 음, 저는 단순해서 그런가? 힘내 이런 말 들으면 그렇게 말해준 사람들한테 막 보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저 시합할 때 힘내라, 화이팅! 막 이런 소리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들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젖 먹던 힘까지 끌어올려서 오늘 무조건 이겨야지? 이겨서 저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?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? 주변 사람들한테 힘내 이런 말 하는 게 버릇됐어요 근데 준영 씨 말 듣고 나니까 음,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자제해야겠어요 이번 역은 산촌, 산촌역입니다 저 환승해야 돼서 저쪽 가서 내려야 되거든요 먼저 갈게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시죠 고 나 준영 씨가 여긴 어떡해. 이거 혹시 빌려갈 수도 있나요? 아... 이게... 원래는 안 되는데... 특별히 빌려드릴게요. 신원이 고장되니까. 네? 빌려갔다가 잠수 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네. 빨리 입고 반납할게요. 네. 이거 되게 명작인데? 왜 이 책 빌리신 거예요? 저... 메모 때문에. 응! 저거 제가 써서 붙여놓은 건데. 제가 좋아하는 대사거든요. 팀장님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. 제가 팀 이동 시켜달라고 했거든요. 근데... 반려하시겠대요. 아... 그럼... 그만두시게요?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럼 가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 매일 오셔도 돼요. 구준영 씨! 네? 저는 준영 씨가 도망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저도 유대에서 도망친 거 아니거든요. 그래도... 준영 씨가 회사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왜요? 왜요? 준영 씨가... 내 유일한 동기니까요. 아이... 시한부 1년짜리 동기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... 내 유일한 동기니까. 안 그만뒀으면 좋겠어요.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회사 생활 하고 싶습니다. 미안해요. 너무 이기적인 이유라서. 근데... 이게 내 진심이에요. 이때까지 들은 이회들 중에선... 그래도... 제일 그럴듯하네요. 내일 회사에서 봐요. 내일 회사에서 봐요! 꼭이요! 안녕! 모두 잠든 까만 봐. 나만 잠을 잊은 밤. 잠원 별빛처럼 빛나는 내 맘. 가득한 시간 지나. 내게 닿은 별처럼, yeah. 너도 빛을 낼 수 있을까? 너의 밤은 어때? 너의 마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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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나만 잠을 잊지마 저 먼 별빛처럼 빛나는 내 맘 아득한 시간 지나 내게 단별처럼 나도 빛을 낼 수 있을까 너의 하루는 어때 꿈의 꿈을 꾸며 봐 너의 맘을 응원해 준영 씨는 안 가요? 어? 그거 벌써 다 읽었어요? 네 재미있어서 금방 가시던데요 주세요 제가 내일 가서 반납할게요 아뇨 제가 오늘 직접 가서 반납하겠습니다 다른 만화책들도 찾아보려고요 뭐야? 만화에 좀 흥미가 생겼나 봐요 조금? 그럼 제가 추천작 리스트 뽑아다가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 만화카페 할인도 해줄게요 왜요? 뭐 왜요 왜요? 유일한 동기니까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 맞아 제가요? 먼저 가볼게요 고생하세요 준영 씨 가는 길에 우리 작가님 마감 잘 할 수 있게 권투를 빌어주세요 내가요 뭐야? 일찍 일어났네요? 네 원래 아침에 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요? 그럼 내기 할래요? 음 진 사람이 커피 속이 커피 속이 아휴 효연아 지금 멈추는구나 이리 와도 이쁜 생각보다 잘 뛰네요? 생각보다? 이래봐도 남잔데? 아 저는 이래봐도 선출이어서 제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? 제가 이긴 거죠? 온 마음씨를 반칙했으니까 반칙이요? 그래요 그러시든가 제가 쏠게요 제가 쏘죠 뭐 갑시다 와아 와아아아 헤헤 헤헤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효완아 마음씨 저기 제가 아는 누구랑 많이 닮았어요 누구야? 있어요 어떤 사람 부담 또 고맙습니다 별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